새벽에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존 헤이먼 기자가 강정호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SNS 트위터상에 짧은 트윗을 올렸는데 뉴욕 매트와 샌프란치스코 자이언스가 강정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트윗을 올리면서 뉴욕 매트 팬인 저로서는 잠이 다 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혼자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뉴욕 매트 라인업에 투입이 되면 몇 번 타자, 또 어떻게 타선이 배치가 될까 어떤 타선이 그려질까라는 그림도 혼자 스스로 상상해보기도 했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으면서도 또 동시에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존 헤이먼 기자의 투입 헤이먼 기자가 얼마 전에 강정호 선수가 큐바 출신이었더라면 1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몸값을 받아냈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썼던 기자이기도 하죠. 바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느끼시겠겠죠. 앨런 네로 베테랑 에이전트라고 몇 번 소개 드렸었는데 에이전트가 존 헤이먼 기자에게 지금 이렇게 슬슬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존 헤이먼 기자가 이런 투입을 올리고 또 강정호 선수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 소스가 구단 측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앨런 네로 쪽에서 흘리는 그러한 정보인 것 같거든요. 앨런 네로는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스카포라스하고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타입의 에이전트인데 아마 이번 뉴욕 맥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가능성 또한 구단 쪽에서 나온 정보가 아닌 앨런 네로한테 전달받은 그러한 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맥스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좋은 팀이죠. 우승했죠. 다이너스티죠. 하지만 좋은 유격수가 있습니다. 크로포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누수, 산도발 선수, 파블로 산도발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삼누수로 강정호 선수를 보고 있는 거겠죠. 뉴욕 맥스, 지금 유격수가 호세이 레에스 선수가 FA로 떠난 이후에 거의 구멍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윌머 플로레스 선수가 삼발 유격수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플로레스 선수는 유격수보다는 2루수 또는 3루수에 적합한 그러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마이너리그에서도 유격수로 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유격수로 작년 시즌 서부터 메이저리그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격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플로레스 선수에게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내년에도 어느 정도 구상은 플로레스 선수가 유격수로 볼 것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분명히 유격수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은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맨츠 이 두 팀의 강정호 선수에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그렇고 뉴욕맨츠도 그렇고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의 스카우트를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극동지역 아시아 쪽에 뉴욕맨츠가 오랫동안 이사오 오지미라는 특급 일본인 스카우트가 일본에서 한국까지 체크를 거의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2년 전에 오지미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LA 다더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LA 다더스 스카우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맨츠가 아시아 쪽에 스카우트를 뒀다는 소식 본 적도 없었고 그러한 소식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돈 잘 안 쓰는 구단,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한 뉴욕맨츠인데 그리고 스카우트도 그렇게 많이, 한두 명 한두 차례 보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정호 선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포스팅에다가 연봉까지 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럽게 강정호 선수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년 동안 뉴욕맨츠는 거의 한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산프란시코 자이언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은 아니었었고 물론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스카우트를 이쪽으로 파견을 시켰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텍사스 레인젤스라든지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든지 시카고 컵스, 뉴욕 양키스 이런 구단들처럼 이렇게 자주 한국 선수들을 관찰했던 구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팀이 포지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강정호 선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한국 쪽을 거의 신경을 안 썼던 팀이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점에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를 충분히 지켜볼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 두 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받은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포스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알란 네로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터 미팅이 끝난 다음에 포스팅을 진행을 하는 것 의외의 결정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타이밍이 아주 좋아 보여요. 자, 왜냐고요? 조금조금씩 이제 선수들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A 시장에서 특급 FA로 평가받는 A 플러스 FA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좀 계약을 하기 시작했죠. 산도발 선수 계약했고 그리고 라미리 선수랑 선수도 계약을 했고 하지만 그 이외에 특별히 아주 막 뭐라고 할까 아직 레스터 선수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이 막 아직 빵 터진 듯한 느낌은 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봤었을 때 아마 윈터 미팅 끝날 때쯤 되서부터 이제 구단들이 확실히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정말 계약이 줄줄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말이죠.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타겠다라는 알란 네로 에이전트의 전략인 것 같아 보이고요. 헨리 레미레스네라든지 파블로 산도발 이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경쟁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 타이밍에 시장에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인데 조금 늦지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서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타이밍상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포스팅 절차를 다음 주 저의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뉴욕매츠에서 뛰는 강정호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뉴욕매츠가 돈을 예전과 달리 펑펑 펑 쓰는 구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뉴욕매츠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는 뜻은 강정호 선수의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고 포스팅 액수도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성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뉴욕매츠가 기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샌디 엘더슨 단장이 포스팅 액수 천만 달러, 천오백만 달러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뉴욕매츠의 최근 행보를 봤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분명히 위격수에 대한 니즈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그리고 설사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몸값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존 헤이먼 기자는 말이죠. 트위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MLB 네트워크 방송, 생방송에 나와서 강종호 선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스포티비 하이라이트를 구해가지고 MLB 네트워크에서 강종호 선수가 홈런치는 영상까지 편집을 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현장에서 강종호 선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죠. 하지만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서 이게 또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베리구시고요. 뉴욕매츠, 샌프랜스코 자이언츠 일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내야수가 필요하고 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두 팀 다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샌프랜스코 자이언츠 가면 좋은 팀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뉴욕매츠는 또 제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맷 하비랑 제이크 드그롬 선수가 마운드에 있고 그리고 그 팀의 유격수로 강종호 선수가 지킨다. 이거 좀 그림이 그럴듯한데 말이죠. 뉴욕매츠 팬들에게, 한국에 계신 뉴욕매츠 팬들에게는 꿈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좀 더 지켜보자고요.